안녕하세요. 통통부하입니다. 통통한 보통 아저씨. 옆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 작은 딸이 왔다 갔습니다. 남긴 흔적들입니다. 치킨 BHC의 똘랑클. 맛초코.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치킨에 딸려 온 것만으로 해서 오늘 한잔을 하겠습니다. 술은 치킨이니까 시원하게 맥주를 마셔야 되는데. 통풍기가 있어서 전에 하듯이. 고량주. 탄산수. 이렇게 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거 촬영 전에 다 같이 먹었거든요. 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찍습니다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안의 하우고 맛있을 때 치킨을 시키면 사실 이 정도는 잘 안 시키죠. 더 매운 후추 치킨. 그냥 담백한 후라이드 치킨 이런 걸 시키는데. 그리고 딸들이나 와야 이런 치킨을 시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. 우선은 손 eure hopesitor을 받기 때문에. 모르겠지만 이게 다 먹기 때문에 enfim. 좀 나한테 먹기 때문에.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언제든 무 примерно 5,5 пров vi. 모르니믹믹믹믹믹믹믹믹믹믹믹믹믹.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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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